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진 촬영 네, 지금 우측으로 두 번째에 서 계신 네이슨 글랜 네, 사진 촬영 이제 종료하고 네, 키압 그리고 프리즈 두 행사 축하드리고요.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세계의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만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비전이기도 한데요. 그런 저희들의 비전, 꿈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또 주최 측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감상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의 유명한 작가들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좋은 행사 기획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뵈고 싶어도 되죠? 아니요. 이용한 작가 선생님과 같이 협업을 했던 아주... 이런 극질 갤러리 이런 극질 갤러리 이런 극질 갤러리